아미의 방에 아주 귀여운 친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강아지는 보고만 있어도 정말 귀엽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가 아미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위로와 치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방탄이 어떨까요? 오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저희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방탄이에게 모두 털어놓아 보세요. 어느새 옆에 앉아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쉬고 있긴 하지만 취미를 가져보려고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악기여서 피아노를 아미 여러분의 방에 놓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악기인 만큼 언젠가 아미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곡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전 피아노를 떠올리면 아이니주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요. 피아노 선율은 좋은 기억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미 여러분도 이 피아노와 함께 저희와의 좋은 추억을 더 진하게 회상해 보세요. ied lime 이승 i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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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